세르진! 이리져라! 사베 롱땅! 사베 롱땅! 사베 롱땅! 오케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세르진! 사베 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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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얼마전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네 아 안녕 오이 쉐몽 쉐몽 아 Papa Selji Hello Hi 아 아 지균쇼 네 Hi 아아~~ 아아~~ 아아 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한국인입니다 아아 ㅋㅋ 네 네 아아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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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돼지 보러 갑시다 아 아 아 여기가 지금 저 밑에 남부지방에 살다가 일로 왔거든요 저 가족들이 전체가 여기 와서 아주 남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생활력이 강해요 여기 와서 상당히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뭐야 파파야 상당히 잘 꾸며놓고 살죠 정원을 엄청나게 잘 꾸며놨어요 와 좋다 우와 여기 코코야자가 잘 익었네 여기가 이제 비둘기 짐 여기는 식용으로 비둘기 기르거든요 한번 볼까요 식용으로 기르는 비둘기 짐 안녕 얘들아 안녕 아우 집을 좀 잘 만들어 놨네 안녕 와 너 알 품고 있구나 비둘기가 알을 놓고 알을 품고 있었어요 비둘기 개른데 여기는 식용수입니다 여기 새끼도 있어요 어 새끼도 있어요 어디 와 여기는 벌써 새끼 낳았구나 야 여러분 비둘기 새끼 못 보셨죠 안녕 안녕 혼자 떠나는구나 비둘기가 안 날라가네 안 날라가죠 여기서 먹이 죽어 하니까 여기 자기 집인 줄 알고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계속 번식하고 비둘기들의 놀이터 여기에 이제 이거 뭔지 아세요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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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홍대님 잘 하신다 가사바 마녀 심어 할까요 여기 정원에도 보면 각종 과일나무도 많이 심어 놨고요 야 많이 심어 놨다 여기 돼지도 길러요 원래 이슬람은 돼지 안 먹는데 이 집은 크리스찬이라서 돼지도 기르고요 아 돼지 많이 컸다 개수가 마리수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안녕 꿀꿀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꿀꿀거린다 꿀꿀꿀 한 멧돼지가 좀 멧돼지 네 멧돼지 우리나라 돼지는 아니고 돼지 볼때마다 멧돼지 그러네 밥 좀 밥 밥 좀 밥 밥 달라고 꿀꿀거리네 꿀꿀꿀꿀꿀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번식해서 이렇게 또 새끼 놓고 하더라고요 새끼놈 여기 안에서 보통 키우더라고요 새끼가 있나 오늘은 새끼가 없네요 여기도 없어 잠도 자고 여기서 새끼도 놓고 기르고 저 탯줄을 아직 안 끊었다 퇴출 안 끊었어 퇴출 안 끊었어 퇴출 안 끊어졌지 네 퇴출 끊어져야 돼 퇴출 안 끊는 거야 나한테 네 퇴출 못 끊어야 돼 퇴출 안 끊었어 그래 그냥 놔둬 그런가 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자동 자동으로 저 말라져갖고 저렴는데 퇴출을 못 꺼져야 된 거 안 돼 네 저렇게 변이 들어갔어요 좋은 건데 여기 이 과일 있죠 아 내가 이 과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이게 먹어보면 한국의 감 맛 나는 거 있어요 딱 딱 딱 감이야 딱 한 떫은 감 어 이 과일 이름을 잊어버렸다 한번 물어보자 사 세 구아 사 사 세 사 포티 사 포티 아 사 포티 사 사 만지 만지 예 어 만지 사 위 위 사 포티 사 포티 사 포티 이름이 사 포티입니다 사 포티 아 이름이 어렵다 한번 들었는데도 자꾸 잊어버린다 어 월 사 어 월 사 오 가라지 아 이게 사 포티라서 어 월 사 컴 사 위 위 떫은 감에 나가서 타고난 뒤에 어 월 사 한국의 간맛 나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에 따서 바로 먹으면 아주 떫어요 그래서 잠깐 떫은 감이 없어질 때까지 저장을 했다가 한 2주 1주 정도 1주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단 맛이 납니다 사 세 구아 사 까라솔 아 이게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와 이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 두 개가 쌍으로 났네요 까라솔 네 여기도 까라솔 라고 열대가 이런데요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 아직 덜 익었구나 아 와 세 파 미어 세 파 미어 네 세 파 미어 세 파 미어 오케이 오케이 아직 덜 익었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용으로 쓰이는거죠 여기가 이집도 도쿄 집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해놨는데 아직도 크리스마스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아 나무 좋다 잘 키웠다 인조나무 같죠 진짜 인조나무 같네 어 플라스틱 같다 촉감이 완전 플라스틱이야 그죠 완전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만지는거 같아 여기가 꿀꽂이 아 특이한 나무네 거기 다카르에도 이게 많던데 다카르에도 이거 아니고 또 다른거에요 소나무 비슷한거고 요거는 목재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목재로요 아 근데 잎이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바로 쭉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주인님께서 아빠야 아빠야 맛을 하고 이거 제가 세워 보자 여기 앉아서 싫어합니다 여기 앉아서 싫어합니다 아빠야 아주 친절하네 또아 트레장 뛰어 아 엄마삭? 꼼삭? 이미? 어 아 야 깎아갖고 날 안죽어 하하하하 창이가 먹어 아 자, 우리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다 말아줍니다, 나 사와? 응 사와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정원을 주면 아 밥이 왔구나 여기는 숟가락 많아 좋다 우리 와 또 색다른 쟤브젤이네요 쟤브젤 완전 색다른 쟤브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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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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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clocks 그리고 희망 aptoped 고마워 점화가 based 폭발 항을 번호 가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고정물 아니야? 이야 돼지들 냄새 맡고 지금 난리 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그쪽에서 싸우면 어떡해? 여기 비어있는데 건대기는 이쪽에 다 있는데 옳지? 잘 먹는다. 엄마가 다 낳았다고? 응? 지금? 아빠가 먹어요. 아빠가 먹어요? 응. 엄마가 다 낳았다. 엄마가 먹으면 어떡해? 응. 아빠가 먹으면 어떡해? 응. 아빠가 먹으면 어떡해? 아빠가 먹으면 어떡해? 응. 아, 오케이. 큰 종이라고 합니다. 돼지 임신기간 몇천인줄 알아요? 임신기간 임신기간 저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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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제일 저 작은 애가 제가 좀 아프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왜 아 아 아 배에 상처를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네요 돼지 임신기간이 114일 그럼 안되네요 예 아 아 아 아 아 참 정답을 말씀드려야 되네 돼지 임신기간이 114일 그럼 안되네요 예 나는 그 250일 예 114일 그리고 돼지가 한번 새끼 놓으면 보통 한 10마리씩 놓거든요 그래서 돼지 키우면 돈 많이 벌어요 옛날에 우리집에 돼지 키워가지고 어릴때 제 어릴때 빚도 많이 갖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또 돼지 새끼 많이 놓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안좋은거 잘 먹는다 잘 먹어 돼지가 돈죽이 많이 그렇고 말하면 못 먹는게 없다 못 먹는게 없다 하하 감사합니다.